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2025년 KBO 신인드래프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롯데는 1라운드에서 김태현을 뽑았습니다. 185cm에 87킬로, 좌투좌타에 투수죠. 김태형이냐 김태현이냐를 두고 말이 무성했었구요. 많은 사람들이 왼손투수 김태현을 외칠 때 저 혼자 김태형을 외치는 객기도 부려봤는데 역시나 롯데의 선택은 왼손 김태현이었습니다. 직구평석은 140kg 초중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최고는 147kg 정도를 찍습니다. 체격도 다부지고 포심에 더해지는 변화계의 완성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025년 시즌 즉시 전력감으로 1군에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욱이 군대가 확정된 상태고 박재민은 감감무소식, 홍민기도 부상설이 돌고 있는 마당에 정현수 하나 남았으니까 아무래도 이번 오프시즌과 스프링캠프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바로 1군에 들어올 가능성이 큰거죠. 이번에 김태현이 들어오면서 롯데는 김진욱, 박재민, 홍민기, 정현수에 이어서 신인 지명권 3라운드 이내에 최상위 지명권을 왼손투수에 정말 많이 쓴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박세현을 뽑았는데요. 185cm에 86킬로, 우투우타의 투수입니다. 김태현과는 달리 최고 150킬로를 던졌던 선수고 좋은 체격 조건을 바탕으로 강한 공을 경기 후반까지 던지는 능력이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선발로 키우기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팀의 지난 역사를 훑어보면 신인급 선수를 바로 선발진에 넣어서 성공한 사례가 극히 적죠. 따라서 장차 선발로 키운다는 큰 플레이는 큰 플랜대로 가져가되 일단은 짧은 이닝에 강한 공을 뿌릴 수 있는 불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2편이 박세현에게도 빠른 1군 진입의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3라운드는 김현우를 뽑았습니다. 183cm에 90킬로, 우투우타, 투수입니다. 포심은 최고 140킬로 후반을 찍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평속은 140킬로 중반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구요. 변화구는 아직 발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니만큼 선발보다는 힘으로 찍어누를 수 있는 불펜 쪽이 어울린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불펜으로 간다고 해도 지금 김현우의 직구 평속은 좀 약한 느낌이죠. 짧은 이닝을 강하게 던지는 훈련, 이를 통해서 구속을 150까지는 끌어올려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라운드는 포수 박재협입니다. 포수를 4라운드에 지명했다는 것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지명이었는데요. 일단 이번 시즌 기록을 보면 25경기에서 3할 오픈 4리의 타율에 2개 홈런 24타점 OPS 0.943이었습니다. 좋은 타격을 보여줬고 수비에서도 평균 이상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의 롯데 포수들과 경쟁을 할 정도의 선수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지금 롯데는 유강남, 손성빈, 정보근, 서동욱, 강태율까지 상당히 포수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건 뇌피셜인데요. 누구 하나 팔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5라운드는 진해수를 데려오면서 LG로 넘겼기 때문에 5라운드 지명권은 없구요. 6라운드에서는 외야수 김동현을 뽑았습니다. 우투 우타에 체격 조건이 192cm에 95킬로입니다. 상당히 크죠? 3할 8푼 4리의 타율에 OPS가 1.123, 3개 홈런과 24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거포용 외야수인데 방망이의 하나만으로는 깔 것이 그리 많지 않은 대학리그에서 알아주는 타자였습니다. 그런데 외야수로 전향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수비 능력에 물음표가 있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인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천재 외야는 지금 비집고 들어올 틈이 정말 없다는 겁니다. 나이도 어린 그리고 군필의 선수들이 질비하거든요. 7라운드는 투수 이영재입니다. 좌투수인데요. 하위 라운드에 뽑혔지만 성적 하나만큼은 정말 좋습니다. 16경기 56.1이닝을 던지는 동안 평균 대책점이 1.45입니다. 고교 시절 기록은 아무래도 참고로 두고요. 롯데는 이영재를 왼손 투수 보강이라는 측면과 함께 불펜 보강의 용도로 지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영재의 프로필상 키와 몸무게를 보면 키가 180cm인데 몸무게가 겨우 65kg입니다. 당연히 긴 이닝을 던질 스테미너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죠. 따라서 짧게 던지는 불펜 요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라운드는 내야수 최민규인데 드디어 내야수 한 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서 소개했던 6라운드 김동연과 동기고요. 부산 과기대 출신입니다. 유격수 수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고 향후 롯데 내야젭스를 두텁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받지만 지금 롯데 내야쪽이 그리 쉬운 상황만은 아닙니다. 2루에는 고승민이 안착했고 3루에는 소현웅도 있고요. 여기에 당장 내년에 한태양과 김세민도 돌아오거든요.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될 겁니다. 9라운드에서는 외야수 한승연을 지명했는데 이번 신진 지명에서 롯데가 뽑은 2명의 외야수 중 1명입니다. 공수주 밸런스는 좋습니다. 좋은 신체 조건과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6라운드 김동연 때 말했던 것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롯데 외야는 전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힘든 싸움이 한승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라운드는 투수 김태균입니다. 롯데 전통의 투수 떡대픽이죠. 190 자이언치 막내가 입성한 셈이고 경남고 출신 투수도 정말 오랜만에 입당갔습니다. 당장보다는 미래를 본 지명이라고 해야 될 테고 팀의 엇비슷한 체격 그리고 비슷한 약점을 가진 선배들이 질비한데 이 선배들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극복해낼 것인지는 김태균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1라운드입니다. 투수 조영웅입니다. 투수로서의 신체 사이즈도 평범하고요. 기록도 평범을 넘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수준입니다. 이런 걸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스카우트 팀에 보인다. 그래서 스카우트 팀이 내공이 있다. 해안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왜 이 선수를 지명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0명의 선수를 살펴봤는데요. 총평을 하자면 2025년 롯데의 신인드래프트는 김태현 한 명만 건져도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